일단 너무 기쁘고 인재이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T1과 더불어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선수들은 다 같이 왔는데 또 승리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선수들이 또 이번을 계기로 노력이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낀 하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긴 연휴를 보내고 첫 경기를 패치가 바뀐 걸로 하게 돼서 처음 바뀐 게 좀 많았거든요, 이번 패치로도. 그래서 되게 첫 경기이기도 해서 좀 긴장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막상 경기에서 좋은 약간 승기점을 잡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 분위기 이어서 좀 승리할 수 있어서 좀 되게 많이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지난 경기도 이기긴 했지만 그 전부터 좀 문제점이 계속 좀 연속 과정에서 나오고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고쳐지진 않았어요. 계속 좀 며칠 전까지도 한 3일 전까지도 좀 그런 게 계속 좀 이어지고 했는데 뭐 한 경기 이기는데 집중한 건 아니고요. 팀을 빌딩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리는데 좀 중점을 돋던 것 같습니다. 선수간의 어떤. 여튼 몇 가지 제가 지시하고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되돌리는 시점을 가졌고 그게 굉장히 좀 잘 이루어져서 좀 괜찮았다, 괜찮아지고 있구나 느끼고 왔는데 그게 이제 오늘 경기에 좀 많이 잘 됐고 승리로 이어진 것 같아요. 그 곡에 좀 많이 힘을 썼습니다. 거의 모두 다 같이. 24시간 게임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 코치 다 해가지고 밥 먹고 뭐 일한 시간 빼고는 게임 얘기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은 룬 파편이 바뀐 거랑 이제 서폿에서 이제 바텀 쪽에 이제 서폿 돈템이 두 명 다 못 사게 이렇게 패치가 이루어지고 그게 좀 제일 이번 패치 때 뭐고 큰 패치 중 두 가지가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. 작년, 아 작년인지 저번,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 확실히 시청자들 보는 입장에서 계속 뭔가 똑같은 픽만 나오고 이제 똑같이 서폿템 4개가 그냥 이렇게 CS 서로서로 먹는 걸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또 라이어 쪽에서 민지를 빨리 하고 고쳐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번 패치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의 또 픽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저희랑 이제 협규 형이 그 베테랑 선수들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그래서 챔프폭 쪽에서는 되게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뭐 좋은,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티어 정리는 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오늘 같이 이제 루시아 밀리오를 예상을 또 했었고 그 티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연습 과정에서 잘 나오는 결과로 이어질 때도 많고 저희도 그 구두를 두 가지 다를 굉장히 많이 연습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했어요. 그리고 뭐 카드를 쓰지 않은 카드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재미있는 카드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시즌 중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보여줄 수 있다면 또 좋은 뭐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일단 밴픽이 정말 원하는 대로 좀 잘 됐고 예상한 대로 거의 그냥 맞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예측을 했던 그러니까 픽들이나 밴들이 다 맞아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. 오늘은 그 세정민 코치가 올라갔는데 예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. 무성 코치든 코믹 코치 누가 올라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 밴픽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 선수들이랑 같이 몇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뭐 몇 시간씩 계속 조합이나 상선 구도나 밴픽 뭐 이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팀적으로 계속 뭔가 발전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가끔 뭐 조금 혼란기가 올 때도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자극제가 선수들한테도 되고 코치들한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뭐 누가 올라가든 밴픽 같이 준비를 하고 만약에 뭐 누구의 탓 하기보단 선수들이랑 같이 또 잘 준비된 것 같아요. 기복이 있다라는 거는 맞고요. 연습 과정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선수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농심이 절대로 약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연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단단하게 팀을 또 만들어가는 좀 쌩쌩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이기 때문에 방심도 안 하고 저희랑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경기를 또 정말 열심히 잘 타이트하게 준비를 이어서 가야 될 것 같고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뭐 지금 방향성 뭐 좀 지켜야 되는 것들 각자의 롤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경기는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면 부족한 거니까 또 배우고 더 발전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. 사실대로 만나면 그 전에 이제 페이즈 선수가 미드에서 궁으로 이제 미니언을 먹으면서 원래 집을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두 마리 정도 맞고 이제 이모티콘을 한 번 썼거든요. 그래서 좀 가서 집을 끊을까 한번 생각해보기 좀 시키면서 집을 좀 끊으려고 생각했다가 몰렸었는데 그래도 마침 그때 루시안이 아마 만화랑 궁이 또 없는 게 체크가 돼가지고 진짜 막 3명 정도 아니면 그래도 좀 질질 끌다가 죽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마침 상대 정글이 좀 자르반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겹쳐서 이제 운이 좀 좋아가지고 산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또 괜찮게 나왔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저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다 같이 진짜 선수들도 여기 형들도 같이 도와가면서 정말 노력을 같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팀도 좋은 팀으로 만들어감과 동시에 좀 빨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응원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못할 때는 또 비판도 해주시고 비난 말고 응원과 함께 격렬인 비판도 해주시고 따끔하게 체질지도 한 번씩은 해주시면 더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조커 카드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막 이제 앞으로도 몇 가지 더 하겠지만 다음에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선수들이 최근에 새벽 6시였나? 7시? 아침까지 우리 게임 얘기 같이 토론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어저께도 뱀피게임 몇 시간, 두, 세 시간씩 하기도 하고 코치들도 막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서로의 어떤 의견, 교환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우리가 지금 방향성이 틀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슨 얘기하면 되나요? 아, 어쨌든 이제 LCK 시청하시는 팬분들이나 이제 여러 LCK 10팀에 응원하는 팬분들 즐거운 이제 설날 잘 보내시고 이제 LCK 시청하시게 된 듯 이제 저희 팀의 경기력을 되게 높여서 좋은 경기력, 이제 누구나 봐도 재밌는 경기력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오늘 젠지전 이겼지만 이제 젠지전 이긴 거에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팀 상대로도 이런 좋은 경기력 계속 이어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